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열대기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대기후의 특징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도 지리 지식을 같이 쌓아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쾌펜의 기후 구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독일의 기상학자 쾌펜은 열대기후에 어떤 알파벳을 붙여줬었죠? 바로 A였습니다 그래서 열대기후는 그 기후형이 모두 A로 시작합니다 우선 열대기후는 다들 더운 기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덥다 라는 표현이 사실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15도만 넘어도 덥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25도를 넘어가는 정도여야 덥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쾌펜은 이런 애매한 부분을 정리하고자 가장 추운 달, 즉 최한월 평균 기운이 18도를 넘어야 열대기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18도였냐? 바로 18도 이상이어야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고 상록성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록성 식물이란 사계절 내내 잎이 지지 않고 초록빛을 띠는 식물을 말해요 그래서 한자로 항상 상자에 초록록자를 붙여서 상록이라고 하는 거죠 자연식생을 기준으로 기후를 나누어 정의하고자 했던 캐펜답게 상록성 식물이 자라는 기후여야 열대기후라고 했던 겁니다 이 열대기후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열대우림기후, 사바나기후, 열대몬순기후예요 먼저 열대우림기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열대기후의 기본값은 최한월 평균기온이 18도를 넘어가는 거였죠 거기에서 이제 강수량 조건이 따로 붙으면 됩니다 열대우림기후는 강수량이 가장 적은 달의 강수량이 60mm 이상이에요 한마디로 매달 강수량이 60mm 이상씩은 늘 온다 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늘 습하고 축축한 기후겠죠 자 여러분, 기상학자 캐펜이 독일인이었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독일어로 foot가 바로 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대우림기후의 기후형이 바로 AF인 겁니다 열대우림기후는 1년 내내 강수량이 많고 습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고 여름에도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비열 때문인데요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액체는 고체보다 비열이 커요 즉, 한 번 데펴지는데도 오래 걸리고 식는데도 오래 걸린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있는 이 열대우림기후는 늦게 뜨거워지고 늦게 차가워집니다 비열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대우림기후의 특징은 영교차가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교차라는 것은 1년 중 가장 더운 달과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 차이를 말해요 열대우림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을 알려드리자면 대표적으로 남아메리카의 아마존이 있습니다 아마존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식물이 정말 잘 자라서 나무가 우거져 있는 숲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는 사바나기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바나기후의 기후형은 AW인데요 이 소문자 W는 독일어 wintertroken의 약자입니다 겨울에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 사바나기후라는 것은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를 넘으면서 겨울에 건조한 기후입니다 즉, 겨울에 건기와 여름에 우기가 뚜렷하게 차이 나는 기후인 거죠 건기가 있는 이유는 겨울에 아열대 고압대가 그 지역에 잠시 머물기 때문인데요 고압대, 즉 기압이 높은 곳은 압력이 큰 곳이기 때문에 공기가 위로 상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라는 것은 공기가 상승하면서 공기의 기온이 낮아지고 그렇게 냉각되고 그것이 구름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게 커지고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겨울철에 고압대가 생기는 곳들은 그때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바나기후예요 정리하자면 연중 평균 기온이 18도를 넘지만 겨울 건기가 생기는 기후인 거죠 사바나기후는 건기가 있기 때문에 식물이 열대우림 기후만큼 무성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가 작은 나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풀이 많은 초원을 이루어요 나무의 키가 작기 때문에 기린과 같은 초식 동물들이 잎을 잘 뜯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바나기후에는 초식 동물도 많고 이를 잡아먹는 육식 동물도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바나기후에는 동물이 많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사바나기후의 대표 지역 중 하나로 탄자니아의 세렌게티 공립공원을 들 수 있습니다